DTR 오토모티브에 대한주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시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고 해상운송계약을 사상 최대로 기록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실적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 전기차 매출에 대한 기대가 되는 S&T 모티브를 한 분이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한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한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한주부터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요. 네, 특히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는 현대차그룹에서 물류 담당한다는 쪽에서 잘 알려지는 회사인데 물류나 해운업이 한 매출 절반, 나머지 유통망 관련된 쪽의 판매가 절반인데 부품 관련된 쪽, 이쪽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머지를 차지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해운 운임지수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렇게 글로비스같이 이쪽의 주력인 회사들은 당연히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공급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물류의 중요성 같은 경우도 같이 부각받으면서 영향권을 끼치는데 일단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참 중국과 유럽 쪽에서 딱 짜여진 모습들이 잘 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폭스바겐 그룹하고 5년 동안 정기 운송 계약을 했습니다. 이쪽은 유럽에서 중국 쪽으로 단독 운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축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가는 쪽과 함께 또 중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빈배로 안 가죠. 그렇겠죠. 이쪽은 또 테슬라랑 1년간에 5천억 규모로 해상 운송 계약을 했습니다. 배가 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양쪽으로 다 운임받는 구조죠. 좋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이 2010년도 이후부터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한 계약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개연성이 맞아지는데 특히 전기차의 운송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테슬라나 폭스바겐도 중국 업체의 선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자꾸 좀 파손이 나고 제대로 잘 운송을 못하다 보니까. 배를 난폭하게 모나요? 네. 그런가 보죠. 한 손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고정시키고 배 안에서 딱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현대글로비스의 강점들이 여기서 좀 보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계열사 물류 비중에는 60%까지 늘어납니다. 현대차 쪽에 집중된 쪽으로 보지 않는 상황 쪽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쪽에 제외가 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눈길이 가는 게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죠. 정의선 부회장이 또한 23%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러면 아직까지도 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래서 작년 매출이 21조 원대로 추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29%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1조 1천억대, 한 65%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시총이 6조 5천억이면 좀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 좀 특화된 자동차 쪽에 어떤 업황을 좀 반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좀 높여야 될 대형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새해 첫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 현대글로비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오늘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S&T 모티브입니다. 네, 대표적인 친환경 부품 회사다라는 건 많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핵심 부품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유닛 등과 같은 친환경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GM 글로벌, 현대모비스, 스텔란티스, 마그나 이런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나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전장 관련돼서 단순한 전장,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에어백,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도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작년에 나쁘지는 않았는데 3분기에 조금 부진을 했습니다. 부진했었던 이유는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완성차 생산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GM이 전기차 볼트에 대한 리콜 여파로 인해서 드라이브 유닛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올해부터는 좀 더 이런 실적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GM 글로벌이 매출 비중이 30%,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30% 정도 됩니다. 이 외에 지금 독일의 보그원이나 스탈란티스, 그다음에 마그마로 해서 계속 신규 거래처가 확대되면서 매출처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 실환경 차량에 대한 생산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차량의 생산이 좀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작년에 전기차가 4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한 50% 이상 증가한 630만 대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S&T 모티브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실적에서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의 2022년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850억, 그래서 작년보다 12% 정도 증가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100억으로 12% 정도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S&T 모티브 역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올해에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친환경차량 부품을 만들고 있는 S&T 모티브도 역시 함께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민순재 대표님이 가격 전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6월 이후에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일단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DM의 볼트에 대한 드라이브 유닛 매출이 확 줄면서 더 실적이 막화됐다는 건데요.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한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전 반으로 직전에 고점 수준이죠.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손절은 4만 원대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S&T 모티브,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약간 눌려있는 상황인데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현대글로비스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반등 시도하다가 약간 무거워져 있습니다. 네, 약간 멈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을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16만 5천 원대 정도쯤에서 진입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면 그동안 좀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바닥 확인하고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0만 원대 근처인 19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시도를 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 이탈되고 있는 1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S&T 모티브, 올해 처음으로 알려주신 두 분의 대안주니까요. 시장에서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대망의 2022년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리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분이 어떻게 시장을 대비하고 계신지, 올해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멀게 거창하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새해 첫날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틀 지났는데. 그래서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일단 올해도 작년만큼 좀 출렁이면 많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시기, 또 하반기에는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동성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1월 달에는 당장 또 1월 요구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죠. IT주를 비롯한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쪽에서 올해는 그래도 중소형주 쪽을 좀 더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를 올해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올해는 이벤트들 좀 많죠. 특히 중간에 대선이 중간에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관련제 정책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책 관련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에 좀 취었던 섹터 중심으로 아마 올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IT 제조업 관련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 관련주 그리고 작년에 안 갔던 종목들 업종을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 두 분 오늘 또 좋은 말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